왕관쪽 좀 주시좀 해주세요 왕관쪽 왕관쪽 자 사우스 웨스트쪽 한번 볼거에요 사우스 웨스트쪽 올라온 놈들 한번 볼거에요 자 5,5,3,2,1 지금 초코 잡혔어 초코 잡혔어 클래클래클래클래클래 벽 벽벽 벽쪽 카운트 조심 카운트 조심 첫슨 바로 뒤로버 첫슨 바로 노스로 첫슨 바로 노스로 첫슨 바로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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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요 빠져 빠져 첫슨 바로 노스로 빠져 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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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줘요 계속 쿨 돌려주시고 디펜 봐주시고 지금 우리 빠지는거 느려요 지금 얘네들 지금 계속 이거 똑같은거 노릴거에요 얘를 위에서 깔짝깔짝 대고 우리가 이제 치러오면은 계속 카운트 날릴거거든요 메이지 아직 멀쩡하니까 지겹더라 조금 시간 좀 가집시다 이번에는 사우스 이스트 쪽 반응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사우스 이스트 쪽 반응 한번 볼게요 사우스 이스트는 별로 없어 지금 이쪽은 칠필이 없어 사우스 웨스트가 주력이네요 사우스 이스트가 주력 노스 쪽은 조심하시구요 노스 쪽은 조심하시구요 노스 쪽 이스라요 vua vua 조심하세요 여기서 버티면 돼 피피피 아 웨스트팜 웨스트팜 디펜스 디펜스 자 사우스 웨스트쪽 사우스 웨스트 이거 앞쪽에 있는거 앞쪽에 있는거야 탱커만 죽여 탱커만 죽여 죽이고 뒤로 죽이고 뒤로 잘 지웠어 디펜 봐줘요 카운트 디펜 봐줘 카운트 디펜 봐줘 여기 이거 지금 봐줄 그게 없네 1,2파티 교대로 해야될거같애 지금 지금 이거 어떻게든 하려면 1,2파티 교대로 해야될거같애 안돈이 오고싶으면 말씀 좀 도착 20초 전 카운트 일단 버틸께요 탱커 클래퍼 위쪽으로 한번만 와주세요 클래퍼 위쪽으로 한번만 위쪽 벽인게지 한번 각종 볼거에요 5,4,3,2,1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5,4,3,2,1 노스 이스트 찍고 빠져 찍고 빠져 사우스 디펜스 사우스 디펜스 해줘 노스웨스트쪽 붙지마요 저 포퍼원 애들 좀 줄일거야 얘네들 만드님 도착하셨어요? 네 도착했어요 이제 1,2파티 따로따로 인계지합니다 이제 브루스님 콜은 1파티 만들고 2파티는 제콜 만들으세요 3파티는 어떻게 할까요? 3파티 1파티로 클래퍼들 조심하세요 특히 벽쪽에 있는거 벽쪽에 있는 혹시 벽쪽에 있다가 칼란 맞으시면 절대 그냥 혼자 계세요 혼자 죽더라도 혼자 계세요 아니면 사람들 없는대로 가세요 나 이스트 이스트 디펜스 좋아 디펜스만 할게요 2파티 노스 이스트 2파티 노스 이스트 0평 너머로 3,2,1 노스 이스트 1파티 디펜스 너무 느려요 여러분 방에 나오면 바로 가주세요 1파티 1파티 준비 1파티 지금 저기 사우스 웨스트쪽에 애들 몰려있는거 보이죠 잠깐 늦었어 늦었어 잠시만 2파티 기다려 얘네가 풀 먼저 돌아요 위에 조심해 1파티 준비할게요 얘네 그 메이지 죽기 전까지는 무리 안할 것 같거든요 보니까 2파티 노스웨스트 준비 2파티 노스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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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잡아 탱커 잡아줘 아니 다시 백 다시 백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노스웨스트 나오자마자 신발 누르고 노스웨스트 와줘야되요 여러분 1파티 준비하세요 클래퍼 탱커들 잘 보세요 왕관쪽 왕관쪽 준비되셨죠 5,4,4,3,2,1 왕관쪽 클랩 잡아줘 왕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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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파티 2파티 아래로 2파티 메이지 2파티 메이지 2파티 메이지 4파티 메이지 바로 콜 때릴께요 신간님이 준비하시고 탱크 여기 안쪽에 들어온 탱크들 계속 끊기지 않게 계속 볼거야 여기 왕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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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는 것만 잡히는 것만 잡히는 것만 잡히는 것만 잡히는 것만 잡히는 것만 잡히는 것도 뒤로, 잡히는 것만 잡고 뒤로 타워에서 가만히 있어 웨스트에 있는.. 웨스트에 여기 깔짝거리는 놈들 이거 잡아줘 이런거 네 2파틱 사우스 이스터로 살짝 내려와 2파티 사우스 이스터로 살짝 내려와 사우스 이스터로 살짝 내려와 병 넘어서, 병 넘어서 3, 2, 1 사우스 이스터로 살짝 내려와 2w 계속 해져요 그만, 잠깐만, 이것만 잡고 빼 자, 이것만 잡고 빼 1파틱 쿨 돌아왔나?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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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ig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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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들 죽지마세요 탱커들 죽으면 게임 끝나 탱커들 죽지마 2파티 5초 뒤에 노스 이스트 벽에 붙어내려 죽일거에요 깜짝으로 할거니까 한꺼번에 신호 맞춰서 바로 1 탱커만 탱크 앞에 있는 탱커만 1파티 왕관쪽 1파티 왕관쪽 뒷생기준다 바로백 이번엔 길게 갈거에요 1파티 길게 갈거야 자 1파티 사우스쪽 잉게이지 할거에요 왕관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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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으면 뒤로 빠져 바로 빠져 바로 빠져 얘네 바로 들어와 바로 빠져 바로 빠져 보스로 바로 빠져요 바로 바로 빠져버려 2파티 사우스웨스트 잔중세력 사우스웨스트 3 2 1 사우스웨스트 사우스웨스트 뭉친데 뭉친데 이거 봐줘 1파티 준비 1파티 준비 대기 대기 인기지 할 수 있는 위치를 좀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벽쪽은 아예 소극적이고 여기 많이 뭉쳐있어요 여기 많이 뭉쳐있어요 저 티코퍼는 신경 안써도 될거 같아요 QW 계속해줘 이런거 딸피 있잖아 딸피 잡아 딸피 잡아 이런거 QW에 QW 2스킬 쓰잖아 5장 2스킬 쓰지마 2스킬 쓰지마 2스킬 쓰지마 1파티 우리 아까 찍었던 위치 비슷하게 들어갈거에요, 준비만. 일단 준비만. 얘네도 지금 섣불리 인계지 안하니까 페이크 한번 볼게요. 탱커 분들만 준비. 탱커 분들만 준비. 자 2파티 준비하시고. 우리 페이크 들어가는거 얘네가 카운트 치면 그거 플랩 올리는거 좀 잡아주세요. 1파티 준비. 1파티 준비. 자 사우스. 사우스. 왕관 위치 잘 보세요. 사우스로 갑니다. 5,4,3,2,1.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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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간 쪽 왕관 쪽. 2파티 퍼져서 되기. 인게이지 아니에요. 인게이지 아니라 이거. 지금. 2파티 지금 크라베. 3파티. 여기TV üç 조 поп darle. 바귀ться 줄 알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네, 컬러 휠 좀 줘. 앞에 탱커 휠 좀 줘, 지금. grown пош ვ. 자 피 없으면 위로가서 힐 받고 오세요 자 이거랑 똑같은 낚시 한번 더 할겁니다 아직 익숙해지기 전에 한번 더 할거야 1파티 탱커분들만 준비 그리고 1파티 1파티하고 3파티 딜러분들 2파티 인게이지 할때 같이 와주세요 아시겠죠? 야마님 마이크가 사요 싸우스 준비 준비 싸우스 준비 싸우스 준비하세요 원벤니 테리만 지키래요 원벤니 테리만 지켜달래 자 인게이지 싸우스 1파티 탱커들만 갑니다 5 4 3 2 1 싸우스 왕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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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카운트 대 대기 기다리 기다리 이거 보내고 3 2 1 앞에 있는 테끄만 잡아 앞에 있는 테끄만 잡아 왼쪽에 왼쪽 테끄만 잡아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얘네 소극적이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위스트 저거 밤 계속 들어오고 메이지 없었어 똑같이 봅시다 이번엔 이제 우리 가타워드 Uhr assistir 은행 디펜스 양력 프로포제 자 마무리 쪽쪽쪽쪽쪽쪽 왕관 쪽 왕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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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쪽에 좀 왕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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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배마 나가요 배마 지금 나갈수있으면 나가요 나갈수있으면 나가요 지금 이제 밀렸어 우리 지금 안에있는 사람 배마만 살려 지금 안에있는 사람 배마만 살려 이스트쪽으로 빠질준비 이스트쪽으로 빠지면서 나가요 우리 하이드쪽으로 무조건 쟤 도망가 도망가 배마 살려 배마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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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세요 콜라 다이 지금 디스밴드하고 전부다 그냥 각각 상개 배마 도움필요하면 핑 찍어줘요 배마 도움필요하면 핑 찍어 배마 괜찮아요 브리핑좀 거기 배마는 괜찮은데요 배마 괜찮으면 전부다 무사히 기원하시고 좋은데 가져가세요 배마 살려 쭉 가요 배마 쭉 가 흔치 아우 너무 많다 흐흐흑 이거는 뭐 더이상 못할거 같아 배마 아 아니 깔참 배마 도착할때까지 배마 도착할때까지 가요 배마 되세요